안녕하세요. 귀음뽀짝홍기자 영웅뉴스. 가수 이명웅의 캐릭터 이모티콘이 출시됩니다. 소속사 물고기뮤직은 20일 오는 21일 오전 10시 30분 카카오톡 이모티콘 스토어를 통해 이명웅의 캐릭터 이모티콘인 영웅이의 캐릭터콘이 출시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너무 기대되네요. 영웅이의 캐릭터는 이명웅의 공식 캐릭터입니다. 귀여운 비주얼이 시선을 사로잡으며, 건행조치 중모닝 등 일상에서 자주 쓰는 멘트와 이명웅의 시그니처 인사 등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재미가 쏠쏠하겠네요. 캐릭터콘에 이어 영웅이 피규어와 인형도 공개될 예정이라 팬들의 기대감과 관심도 모아지고 있습니다. 캐릭터콘 출시를 비롯해 다양한 이명웅 공식 굿즈 등이 이명웅 공식 엠디몰 아임히어로 몰을 통해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구경 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칼량스 이명웅 캐릭터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존재 자체만으로 따뜻한 햇살이 되어 주위를 환하게 하고, 바라만 보고 있어도 주변 공기를 밝게 정화시켜주는 이명웅의 자작곡 온기는 잔잔하게 일렁이는 은빛 물결같이 고그넉함의 따뜻함으로 마음을 움직이면서 현재 350만 뷰를 넘어섰습니다. 귀와 눈을 모두 만족시키고 있는 마이 리틀 히어로에게 뜨거운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건행하세요.